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또 대단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힌트 보니까 궁금증 더 커지는데 힌트 정말 잘 주신 걸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로는 그림자 마스크 가진 기업이라고 주셨는데 그림자 마스크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림자 마스크가 이제 그림자는 아니고요. 힌트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림자라는 저도 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아시는 게 빠른가 해서 그림자 마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섀도우가 아닌 섀도우 마스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종목 기업 계열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설립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PCB, TSP, 제도명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존 매출액은 555억 원,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278억 원, 단기 손실은 마이너스 275억 원입니다. 주력 사업 부분으로는 OLED 레이저 장비 사업이며, 이는 매출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OLED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관련 시장 규모는 올해 3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472억 달러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못해도 1.5배가 성장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실적 기대감이나 그 성장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수주도 꾸준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 공급 계약 체결 건들을 본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6일만 하더라도 피엘사 대상으로 364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더 큰 기존의 누적 수주권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364억 원이 추가되면서 올해 3, 4부기부터 내년까지 실적 기대감을 한번 높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OLED 말고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필름 커팅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폴더블폰이 보편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수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화권에서 폴더블폰 개발을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피로프틱스 또한 관련 기술을 수주하면서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기대감을 한번 높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존에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섀도우 마스크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APS홀딩스나 웨이브 일렉트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피로프틱스 또한 관련 기술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 또한 국산화를 좀 장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수의 기업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OLED 관련 공정 핵심 소재인 실드 마스크 원판을 전주도금 방식으로 개발한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바닷건에서 엄청나게 움직임을 좀 다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 추세가 왔다, 박스권을 점점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접점 같은 경우에는 8천원 부근에 있다가 지금 8천원 중반대에서 그 이상 때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맞춰본다고 하면 추가 성장 기대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로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저점 분할 매수로 매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9천5백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로는 좀 저항대가 있는 만천5백원 부근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7천6백원 잡아드리면서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필옵틱스의 성장성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따른 수혜 이것까지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감명근 전문가의 공략지 들어볼 건데 감명근 전문가님 평소에도 좋은 것 보시면 얼씨구 지화자 좋다 이런 표현 쓰시나 보죠?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아마 제인캐스터가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인캐스터 아까 한 걸 보니까 거의 아마 미스트롯에 출연 제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트롯 곡으로 연습을 하시던데 관련 종목입니까? 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유튜브 지금 채팅창에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아마 지화자에 다 나왔죠. 그저 잘 아실 겁니다. 자화전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개혁 개혁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81년 4월에 이렇게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1999년 1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본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본드 좌석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소규모 기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품은 소형 진동 모터하고 카메라 모듈용 액츄웨이터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중 주력 모델에 카메라 모듈용 액츄웨이터를 공급하면서 성장을 함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는 PTC 서미스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또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국산화 성공을 했고요.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AF에는 진동 모터가 대부분 92%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OA 부품이 PTC 등이 대략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니뭐니 해도 내년도 흑자 전환 기대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동촉점 및 손떨림 방지장치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프리미엄 중심에서 보급형으로 저음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도 그리고 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고정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중국형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실적은 분명 터널아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전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부품 중심의 매출이 아까 보시면 편중이 돼 있는데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보시면 전기차 PTC 히터 등 일단 자동차 전장풍풍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도 비중을 더 실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도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바닷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거래량이 아주 크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뭐 2018년도 이후에 크게 뭐 좋지 않았어요. 실적도 좋지 않다 하다 보니까 2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 왔지만은 최근 들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부터 실적 터널아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일단 월봉 차트입니다. 특징적인 게 자아전자 같은 경우에 거의 보시면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이 어간 되면은 월봉산 크게 막고 떨어지면서 크게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서 보시면 또 2년 가까이 저항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만 5천 원대 넘어가니까 또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2년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충 보시면 이 가격대 만 원 초반대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지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일단 크게 흐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1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시면 차트를 좀 크게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지난주 목금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보시면 장기 평선 저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역별 상태고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한 초기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조금 짧게 드릴게요. 1만 2천 원 선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보시면 크게 막고 떨어진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적으로 매물이 추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서 이 1만 2천 원대를 돌파한다면 오히려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9,400원을 드리겠습니다. 좀 손절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9,400원대 이때 장대 양봉이 출발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9,400원대를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탈하시면 위험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였습니다. 3분기 터널 라운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자화전자 좋다 할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두 전문가의 공략주 다음 주부터 좋은 흐름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감명근 전문가와 함께 투자 비법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